왜 이상한 유혹을 하고 있지? 못 보면 죽은 게 나올 거야 닥쳐 아니야 아휴 망설이지잖아 망설이지 왜 넘어가는 건 아니지? 한 사이클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었어? 가볼게요 우리 등덕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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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런 하차는 인간 녀석의 말은 듣지 않아도 돼 하차는 인텔메쳐 한 사이클은 괜찮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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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임패타운 가면 되는 거야 네 임패타운 가서 하면 돼 천백 개 모으면 되는 거야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가자 가자 흫흫흫흫 찍어 가자 망했어 이 새키 뭐야? 어? 어 났따 어? 봐봐 내가 말하니까 떴지?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렸다 근데 좋은 걸 꼽아는데 아주 좋아요 한 번 남은 거 돌리자 잼슨 언니 응 돌리자 그냥 뭐 재미삼아 돌리면 뭐 어떻게 되겠지? 뭐 어? 어? 야 진짜 나와 어 진짜 나온다 야 야 야 진짜 나와 어이구 아 이거 사실 욕먹기 전에 빨리 이거 방송 꺼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지금